네 지금 이 시각 이슈와 함께 또 포트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열심히 놀았습니다 네 열심히 노셨으니까 이제 또 일 열심히 해봐야 되겠죠 장기포트 좀 점검을 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장기포트를 좀 해볼 거고요 뭐 사실 제가 오늘 이슈 분석을 준비는 못했습니다 이제 왜 그랬냐면 사실 뭐 앞에다 몰아쓴 게 있었는데 왜 못했냐면은 어 저희가 장기포트로 소개해드린 종목들 실적이 전체가 다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한번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각 종목별로 좀 디테일하게 같이 한번 더 살펴볼 거니까 혹시 해당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레버리지나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을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시황이랑 연결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까지 제가 한번 쭉 설명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 우리 ICD입니다 뭐 ICD 아버지 ICD 삼촌 ICD 형님 뭐 제가 온갖 그 별칭들로 많이 불려지고 있는데 일단 ICD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4.89% 수익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추가적으로 조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한 10% 조금 안 되는 수익이 아마 만들어지시고 있을 거예요 근데 수익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뭐 너무 저희가 이제 보유한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은 정말 속된 표현으로 택도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고요 일단 지난 작년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실적이 잘 나온 수준을 넘어서 정말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나왔다라는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액이 일단 154%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252% 증가했고 장기 수익이 206%나 증가했습니다 일단 올해 실적에 대해서 지금 뭐 다양한 증권사에서 이런저런 분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현재 30K 수준의 7세대 LCD L7-7이죠 이 펩 쪽에 중소형 플렉서블 오래디의 전환 투자 시기가 이제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에 주력 장비인 드라이애저죠 드라이애저 같은 이유는 신규 발주가 분명 있을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회사 얘기했을 때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긴 없었는데 당연히 발표될 때까지 얘기 안 하겠죠 어쨌든 기업의 이제 본 기업이 시장 내에서 어떤 점유율을 생각을 했을 때 많이 전체적인 경쟁업체 대비해서 많은 비중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월 30K 기준으로 700억에서 한 800억 수준의 어떤 수주가 기대된다라는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캐논도키가 아무래도 주력도 업체잖아요 캐논도키 쪽에서 증착기 신규 발주가 있을 경우에는 이게 한 1000억을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살펴보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수주 잔고가 한 700억 정도 나오고 있는 걸로 체크됐고요 올해 제가 봤을 때는 한 3000억 정도 이상의 신규 수주가 나온다고 봤을 때 어쨌든 작년 정도 수준의 실적 상승세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체크하고 싶습니다 근데 올해 실적에 대한 조금 불안한 예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수주 잔고가 좀 많았었죠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실적 수주 잔고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실적 같은 경우는 S7-2 전환 투자 관련 신규 수주 예상 금액을 반영을 안 하고 보수적으로 잡힌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지금 투자 사이클 자체가 증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커버링하고 생각보다 높은 실정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긴말 필요 없이 킵고잉 그냥 그대로 홀딩포지션에 취하시면 될 것 같고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오늘 현재자로 가는 의견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도 좋고 수주도 좋다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못 가는 걸까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못하고 있는데 회사 쪽에 전화해서 좀 탐방을 좀 갔다 올까 하는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탐방 가서 만약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사진이 있으면은 이 시간에 PD님과 얘기해서 좀 보여드리고 왜 그런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예정이니까 그거는 코로나 조금 괜찮아지면은 제가 책임지고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덱스 레버리지인데요 일단 지난주, 아 지지난주죠? 신규 추가 매수 가능 의견 드리고 그 이후에 주가는 한 10%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때 매수하신 분도 수익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보고 있고요 이번에 뭐 여러분들 ETF 교육 받으시면서 좀 많이 불편해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이걸 당연히 매매하기 때문에 좀 교육을 받았는데 뭐 몇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반박이죠? 근데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대형주 대신에 이제 본 기업을 여러분들께 매수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ETF의 최고의 장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돈이 정말 뭐 몇십억 몇백억 있으시다고 하면은 그냥 다 사버리면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99%의 개인 투자자들이 돈이 한정돼 있고 이거 가지고 최대 수익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난 삼성전자도 사고 싶어, SK하이닉스도 사고 싶어, LG전자도 사고 싶어, 카카오 사고 싶고 하지만 돈은 없는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영향을 그대로 받고 싶을 때 사실 이런 전체적으로 종합되어 있는 ETF를 매수하시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 기업에 투자를 하시면은 삼성전자가 올라가서 시장을 이끄는 오늘도 주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서 주가를, 지수를 이끌어도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제일 좋은 게 ETF다라고 해서 제가 본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장기로 끌고 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에는 시장 상승률에 곱하기 2만큼 수익률이 난다고 하죠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기초지수의 일별 수익률을 이제 2배 정도 추적하기 때문에 2배까지는 살짝 안 되는 경향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투자를 이어가는데 문제가 되는 어떤 복리 효과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매도할 때 세금이 있다, 세금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정도 수익률이면 사실 세금 내고도 남을 정도 수익률이죠 그거 굳이 우리가 관여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대로 홀딩 포지션 취하겠습니다 시장 안 꺾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준비를 안 한 내용이었는데요 이번에 명절이 지나고 나서 제가 봤을 때는 명절 전에는 개인 투자들이 돈을 많이 계좌에서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의 어떤 수급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명절 지나고 나면 개인 투자들이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부터 쭉 상승장이 이어질 거라 보고 있고요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는 한 4월 7일 보궐선거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안정적으로 지수가 흘러갈 거라 예상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사실 코덱스 레버리지보다는 수익률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매수 가능한 의견을 드렸는데 만일 저라면 오늘 추가 매수 신규 매수 할 거다라는 의견까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레리 끝날 때까지 그대로 포지션 유지에 해당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중소형주 위주의 턴이 와서 코스닥이 1,000포인트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 1,000포인트 이상에서 플레잉이 될 때 그때 본격적인 시세가 나올 거다 그 전에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잘해서 보유를 그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볼게요 말이 굉장히 많죠 지금 9만 원대에 물렸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되게 재밌는 웹툰, 카툰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좀 여러분께 참고하실 수 있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상승장에서 지수가 최고점까지 올라갈 때 어떤 종목이 과연 움직일까 2000년도 초반에 지금의 한국조선해양이죠 그때 당시 현대중공업인데 여러분 지금 차트를 바로 돌려보시면 2004, 2006, 2007년도 대세 상승장에 7년도에 최고점을 찍을 때까지 한 하루 이틀 전까지 가치주가가 올랐던 게 바로 현대중공업, 지금의 한국조선해양입니다 그게 진짜 저는 그 시장의 대장주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IT주들이 이번 시장을 이끌 거다라고 계속 말씀드려왔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니스가 그걸 이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사실 이거 SK하이니스를 소개해드린 이유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시가총에 30% 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30%가 넘어가게 되면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SK하이니스를 매수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30% 룰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종목을 그대로 보유하시는 거는 문제없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소부장이니 파이브지니 되게 다양한 IT주들의 어떤 테마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IT주 모든 테마들의 대장은 삼성전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기업들이 삼성전자로부터 수주를 받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테마 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매수하셔가지고 그냥 장기 보유하셔도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일 뭐 중간에 지금 매도하시라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시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잠깐 한 한 달 반 정도 쉬고 있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의견들이고 저라면 오늘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가능 의견 드리니까 삼성전자는 이거 절대 단타 7종목 아닙니다 길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담아두시고 그냥 얘는 접근하고 뒀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두시면 뭐 한 6개월 정도 뒤에는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 있을 거고 그리고 제일 궁금하신 부분이 삼성전자 주가 언제 갑니까 레벨 언제 됩니까 이건데 사실 삼성전자 주가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외국인입니다 근데 외국인은 제가 쭉 지금까지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어쨌든 숏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는 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숏을 당장 해라 이건 아니고 숏이 재개되기까지 분명히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장치가 마련된 다음에 숏이 들어오게 되면 뻔합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지금 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어떤 정보 매수하십니까 다 팡하시죠 우리가 딱 봤을 때 그냥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나라 주식 봤을 때 뭐 매수하겠습니까 일단 삼성전자 카카오 이런 거 사놓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숏 같은 거에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숏 같은 거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대로 포지션 유지하시면서 뭐 9만 원대 저는 감히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9만 원대에 물려 있으신 분들도 수익권 전환되시는 시점이 오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쭉 이어가면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의견을 드릴 테니까 그 의견 참고하셔서 투자에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하닉스 마찬가지입니다 두 종목 이번 랠리 끝날 때까지 저는 단 한 주도 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좀 의미를 부여해서 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고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가볼게요 참 이게 저희가 원래 3월 16일 공매도 재개 시점 한 달 전까지 보여서 2월 중순위에 팔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공매도 재개 시점이 연기가 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5월 초에 재개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4월 초까지 저희 원칙대로 원칙량이 항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5월 초에 재개가 된다 치면 4월 초 그때 봐서 수익을 실현하겠다는 의견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48.84% 수익 중인데 사실 기술적으로 조금 애매합니다 오늘 좀 치고 올라가주면 굉장히 좋은 자리인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 치고 올라가서 21선 돌파해서 15만원 근처 가주면 단타도 가능한 자리라 보이는데 오늘 좋은 뉴스가 나와도 잘 못 움직여요 맞아요 이게 첫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수급들이 많이 꼬여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셀티누 회스케어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일단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포지션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신금해서 금지 그리고 저랑 같이 해오시던 분들 지금 한 48% 수익 중이시니까 수익률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원칙대로 4월 초까지 그대로 포지션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위에서 물려있으신 분들은 이거 손절해야 되냐 도망가야 되냐 굳이 이렇게까지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항상 지금 수급 전환기가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넘어온 이 시점에는 이런 종목들은 중간에 껴있는 종목들은 좀 애매한 흐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만 봤을 때는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체크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 포지션 취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DBI 탭 보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번 실적 보고 매도하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조금 더 욕심을 한번 부려보겠습니다 매출의 15% 영업이익 32% 단기 순이익 58% 증가했고요 포지션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1분기 실적까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만 더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SK바이오판 보겠습니다 SK바이오판 같은 경우는 사실 신규매수 추가매수 가능한 지난주에 소개해드렸고요 일단은 추가매수는 대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매수 같은 경우는 지금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DBI 탭은 신규매수 안 돼요? DBI 탭은 조금 외매하긴 한데 단기 정도 단타 정도로 하시는 분들은 가능합니다 고점보다는 좀 많이 조정을 받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우리도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절대로 추가매수는 하지 마십시오 추가매수는 하지 마시고 신규매수 하시는 분들은 단기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신일전자가 볼게요 실적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많이 증가했고요 원래 신일하면 선풍기 생각하면서 한철 향사라는 느낌이 강했는데 이번에 겨울 제품, 온열 상품 증가 판매 때문에 실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기술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상황이고요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1분기 실적까지 보겠다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로 편입하는 종목들 없이 계속 끌고 가고 계시잖아요 신규 편입은 고려 안 하세요? 전기차, 친환경차 이쪽에 포트에 없네요 지금 저희가 두 개 정도, 사실 두 개 가지고 제가 고민을 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이번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할 거라서 아마 한 2, 3주 안에는 발표할 것 같은데 사실 되게 많이 연락이 오세요 언제 언제 신규매수 공개해 주시냐 그러는데 제가 안 했었던 3% 전략 있잖아요 일주일 3% 전략도 곧 재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 3주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너무 보수적이기 때문에 실적 체크하고 바로 좋은 종목 소개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종목들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기포트 또 점검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